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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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지금 어 이렇게 저 시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한시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큰 비만 내려가면은 이게 무너질까봐 아주 걱정하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저 아 이제 뭐 제가 그 남님 형님 하고 적어도 촉대 걱정은 안해도 되는 어 그런 저 튼튼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 다행스럽습니다 아 저것도 몇십 년 몇 10년은 몰라도 하여튼 오래 전부터 수건 사업인데 이번에 다행히 잘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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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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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